한글자막 by 김재현 일단 저희가 반 성공 했잖아요. 송이의 봤으니까. 나머지 반은 능인데 그 반에 반 성공 했습니다. 지금 능이 능인데 능력은 능력인데 개능이네요. 한 3년 전에 친구가 사내가 이걸 한 자루를 따서 왔어요. 능이 땄다고 자랑을 하면서 봤더니 개능이더라고요. 이게 식용이고 약용인데 너무 써요. 써도 써도 너무 써요. 먹기가 거부한데 즐겨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쓴맛을 완화시키는 게 식혜가 먹는 사람 보니까 고추장에다가 박아놓아놨다가 오래 놔뒀다가 어려서 그런 거 먹는 사람 있는데 그래도 저는 못 먹겠어요. 그게 개능이 능이하고 좀 헷갈리게 하는 초보자들 보면 좀 헷갈리게 하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이거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능이는 향이 좋아요. 냄새 맡아보면 안 돼요. 향이 그래서 향 버섯 하잖아요. 그래서 개능이는 안 그래요. 맛보면 너무 써요. 이것도 버섯 향은 좀 나네요. 능이 냄새 또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 나긴 나네요. 나 지금 처음 맡아봤는데 먹으면 해도 굉장히 쓰다는 거 그러면 능이처럼 터져. 능이는 불이 있는데 이건 불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네요. 밑에 이거 이거 방공 침 이거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실 분은 드시고 너무 쓰니까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랑 모양이 비슷해서 가스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틀려요. 그 뿔 형 인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능이는 능이는 또 자루에까지 전체 다 나 있잖아요. 털이. 이건 없잖아요. 네. 틀려요. 자세히 조금만 보면 완전히 틀려요. 좋네요. 우리 친구처럼 환자로 힘들게 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또 올라가 볼게요. 또 올라가 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하고 또 양이 많이 나는데 이런 마사토지를 보다가는 알칼리 땅에 가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나요. 이 버섯 자체가 독이 전혀 없고 그냥 삶아서 소금장에 찍어먹어도 되고요. 뭐 하여튼 내놓으면 사각사각하면서도 미끄덕미끄덕한 느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서 내가 따온 게 황소 비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걸 가지고 삶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버려요. 완전히 집에 가셔서 삶아가지고 한번 봐봐요.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이런 건 완전히 녹연이잖아요. 이 녹연은 그저 그물버섯 종류 녹연이 된 거는 이걸 다 떼내야 되는데 이건 안 떨어지죠. 다른 건 아까 잘 떨어지죠. 이거는 식용 이거 될 수 있는데 이 녹연은 얘는 뭐 기만하게 먹으면 괜히 식감 버려요. 그 그물버섯 종류는 뭐 보면은 말릴 때도 이거는 광범위 다 떼야 돼요. 또 기차차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많이 나고 맛이 있고 또 지금도 그 충청도 일부 지역에 가면은 식당 가면은 이걸 내줘요. 간버섯 해가지고 그 먹으면 상당히 맛있으니까 이런 거는 채취해가지고 먹을만합니다. 그 송이산보다 송이 소나무는 있는데 송이 안 나는 산 그런 데 가면 상당히 많아요. 송이산에 가면 별로 많이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진짜 지대로 맛을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 뭐까지 알려주세요. 네. 포인트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광고 내가 다 뜯었는데 좀 특이해요. 이게 일반 그물버섯은 그냥 광고 구멍만 나가요. 그물 모양 해가 구멍만 나 있는데 이거는 광고 안에 또 광고 있는 것처럼 이중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광고 특징이고 그리고 그리고 대하고 광고하고 붙은 게 아주 매끄럽게 붙어있어요. 두 개면 바로 이 색깔에다가 색깔은 황소 철색깔 철색깔 고구마하면 누구든지 동작할 수 있을 거예요. 유예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버섯이네요. 네. 그렇지. 그리고 가면 이거는 한 두 개는 몇 개가 나는 경우 거의 없고요. 엄청 많이 굴나곤 나니까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워낙 좋은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보이면 꼭 맛을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버섯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 워낙 이거 저 대가 틀려가지고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대가 털처럼 그냥 거물모양인데 털처럼 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좀 녹균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워낙 강해가지고 다른 거물버섯하고 틀려요. 거물버섯 중에 뭐 진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한 번만 봐버리면 이게 이제 털신 거물버섯이라고 한 번만 한 번만 알아보는 들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대신에 이제 털신 거물버섯 다른 자체를 잊어버리겠지요. 네. 털신 거물버섯이고 제가 이거 전에는 별로 안 먹어봤었는데 많이 못 봐가지고 요번에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꼭 보이면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녹이는데 또 괜찮아요? 네. 어차피 대만 먹어야 되니까 이거 참 녹이 눌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거 떼내버리면 살이 없지요. 그죠? 대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물버섯 중에서 이제 독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부 여기 들었어요. 관공에. 그리고 이걸 떼내면 괜찮아요. 특히 접비당 그물버섯이 독버섯이라든데요. 근데 그게 관공이 들기도 제가 이제 관공을 떼내고 계속 먹었는데 식용으로 분류되어 있잖아. 독식용 독식용 독식용이 있어요. 그런 거는 관공을 다 떼내면 되는데 뭐 먹을 거 많은데 드시지 말아야죠. 잘 떨어지지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한번 드셔보십쇼. 내가 챙겨드릴 테니까. 황소, 비당, 그물버섯 저기 있는 몇 개를 채취하구요. 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못 가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못 가겠어요. 어? 우와. 마귀 버섯 있다. 네? 큰 마귀 버섯. 황소, 비당과 공생하는 버섯. 아 예. 못 봤죠? 아니요. 저 봤어요. 찍을 때 섞여있다고 그거 했는데 큰 마귀 버섯. 하하 참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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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황소, 비당, 그물버섯 제가 채취하려고 하다가 황소, 비당, 그물버섯 다 공생관계에 있는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큰 마귀 버섯이라고 요거는 이제 저 혼자 자라는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구요. 그 동암에 봐도 저 황소, 비당, 그물버섯과 공생한다. 그럼 황소, 비당, 그물버섯이 있어야 꼭 자라겠죠. 그 공생, 버섯끼리 공생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 그러네요. 버섯 지자체도 저 어디야 저 글로 붙어서 나무하고 공생하면서 사는데 또 저끼리 공생하는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색깔도 다르고 다 틀리죠. 사진 찍는데 뭐가 하나 섞여있다고 했어요. 저거잖아요. 저거 뒤에가 주름이거든요. 큰 마귀 버섯은 요 식용입니다. 식용인데 얘네들이 공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 둘이 삶아 놓으면 색깔이 똑같아져 버려요.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많이는 안 보여요. 그게 참 신기한 현상이니까 요런 게 보이면 아 이게 그거구나 공생하는 버섯이구나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 기부가 거의 붙어있나요? 공생하니까 뭐 근처에서 근처에서 저끼리 움직이겠죠. 근처에 네 요런 거 귀한 거 보셨네요. 큰 마귀 버섯 큰 마귀 마귀 병마귀 할 때 마귀요? 네. 그럼 요거도 제가 채췄내가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찍으셔가지고 색깔 변한 거 있죠. 그 저 같은 이거 황소 비단하고 같은 색깔로 변한 거 그것도 한번 확인시켜 주지요. 네 제가 갖고 가야 되겠네요. 따는 건 내가 요리도 하고 올리시라고 내가 지금 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먹을 거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겠 지도 세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고모님 이거 저한테는 가메가 새로운 버섯입니다. 아 그래요? 약초연을 약 1회 때 네 그때 먹었던 버섯입니다. 먹방할 때 그죠? 네. 찍지는 않았는데 고모님이 갖고 오셔서 정글에 넘어갔죠. 요거 뭐죠? 시커먼거 요거?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 접시 껄깔깔이 접시 껄거리 깔깔이 껄거리 껄거리 이름을 제가 안 지어가지고요.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름 그물버섯 싹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 네 그러면서 제가 자막 닿으면서 껄거리 껄거리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 껄거리 네 껄거리 이게 진짜 뭐 대형 초대형 버섯이거든요 이게 버섯 중에서는 이게 아마 1,2회 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큰 버섯인데 대도 단단하고 크고 요거 지금 아직 어린겁니다. 요거 한참 더 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네 단단합니다. 살도 소리나죠? 단단한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먹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관공 있죠? 관공 잘 떨어지죠? 이렇게 관공을 다 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이 맛을 그물버섯 에이 맛없네 하고 안 먹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거 이거까지 다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뜯어내고 이걸 맛있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가서 꼭 한번 해봐요. 요렇게 썰어요. 요렇게 어? 어? 어스타인데? 그런 느낌이네요. 요렇게 썰어서 절편처럼 후라이팬에 구워요. 얇기 그 정도 얇기로 네 기름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봐요. 밤 같아 밤 아 상당히 좋은 버섯이니까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한결 채채도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접시 그물버섯 식용이고요. 요거는 조금만 크고 벌레 잘 먹습니다. 오전에 해야 돼요. 홀 크기잖아요. 요거는 벌레 하나 먹고 아주 멋지네요. 구분하는 홀트는 어떤게? 커요. 크고 크고 이 색깔에 등이 등짝 갈래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홀트 그물버섯 또 이 크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식으로 된게 아니고 주름이 져있어요. 조긁조긁하게 고금만 틀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그게 없어요. 워낙 크니까 그 얘가 독보적으로 아마 1,2,2,3 정도 그물버섯 아재비도 엄청나게 크는데요. 큰거 커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버섯이 큰게 한 4,5가지 있어요. 큰게. 그리고 요거 말고 주름 버섯 속에 있는 거도 큰게 한 두가지 정도 있고 그런걸 채취합니다. 광대버섯이 큰거 네. 광대버섯이 큰거 그물버섯 엄청나게 크죠. 뒤집어질 뻔했어요.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 이거 가치가 있는 버섯이니까 보이면 채취를 하셔가지고 하면 기분 좋을겁니다. 일단 양이 많아서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도 채취했으니까 그 산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카메라 보고 한 말씀해주세요. 산주님. 감사합니다. 산주 어느건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섯을 상에서 채취를 하면은 될 수 있는 흙은 나 털어요. 이 광공 속에 흙이 들어가서 제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런거는 워낙 어리니까 이거 광공을 뗄 필요가 없어요. 어린데는 아.. 멋지다. 내가 봐도 멋지다. 이것만 해도 먹을만 하겠죠. 이거 두 끼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이것도 어려놓으니까 잘 안 떨어지네. 그리고 특히 저 집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하고 먹을 때는 광공은 반드시 떼줘야 됩니다. 안 떼주면 다시는 안 먹어요. 자 야 오늘 가방 빨리 차겠는데요. 자 이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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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산에 다니다 보면 쌀이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종류가 참 많아요. 쌀이가. 그래서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데 쌀 버섯이 참 안 좋은 게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독성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참쌀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참쌀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생물 기록전에는 쌀이 버섯입니다. 그냥 독성이 없는 쌀이 이거는 어디 먹어도 맛있어요. 이 쌀이가 독성도 없고 또 식감이 쌀 버섯 자체가 좋으니까 이거 말고 노랑 쌀이 붉은 쌀이 저에 팠잖아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장이 약하거나 나이 들거나 애들 안 먹는 게 낫습니다. 한 번 걸렸다 하면 일주일 이상 고생합니다. 죽은 고생합니다. 자기하고 잘 안 맞을 경우 죽은 고생합니다. 아니면 진짜 먹고 싶으면 아주 소량으로 먹으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독을 빼기 위해서 뭐 우려낸다든가 뭐 소다에 담가는다 그럽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안 빠집니다. 하여튼 위장 개통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보라사리 같은 거는 뭐 다발이 커요. 그런 거 찾아가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 계절에는 그런 거 말고도 먹을 수 있는 식용이 많으니까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저는 식용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쌀은 사리버섯 기종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고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면 채취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대신에 사리버섯은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죠. 비슷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요. 노란 쌀의 버섯 노란 쌀은 완전 노래요. 색깔이 이런 노란색이 아니라 황색이죠. 아니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진하지는 않아요. 노란색이죠. 노란 쌀은 또 보일 겁니다. 완전 새 노래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기다. 17% 남았네. 31% 어. 내가 누르라면 눌러. 마음대로 누르지 말고. 누르면서 키는 거 키면서 누르는 거 내가 피디인데 베 partition 하는 거 갚으시지 마라. 진행기 안 준다 하하하하하 터 괴 breat curios 나 저는 오늘 입어서 말로만 듣다가 저하고 친한 사람이 이걸 채vic했나봐요. 좀 채취를 했나봐요 그렇게 맛있다고 자라고 하는데 먹어보지를 못해 속을 애달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피디님 찾아줘 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뿔나팔버섯 하는 건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뭐 식용이 있겠죠 물론 근데 잘 안보입니다 색깔이 찾기 힘들어요 낙엽 속에서 낳은데도 끊어먹고 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나면 또 이제 좀 마연한 편이구요 그 한 개를 찾으면 식은 찾겠죠 오늘 찾아가 맛보게 해줘가지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산주로서 산 마음대로 다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딴 거 찾지 말고 송미하고 능님만 찾아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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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